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야 뭘 이렇게 많이 잡혔어? 이야 이 사람을 1회차에 잡아버리면 2회차, 3회차, 4회차에 바뀔 게 너무 많잖아 3회차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지 봐봐 이걸 예를 들면 우리는 2회차에 잡기가 애매해져 2회차에 잡으면 1회차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모르고 1회차는 나쁘지 않아 1회차에 잡아보는 건 나중에 다시 잡았을 때 변동되는 걸 예산할 수 있으니까 1회차까지 잡아보고 1회차에 잡아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뒤에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1번 잡고 3번만 잡으면 돼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100을 잡았어 근데 얘가 2회차에 플러스 100이 됐어 아니야 그럼 플러스 100 안 돼 왜 안 돼? 걔네는 움직이지 않아 우리가 잡았을 때 그 금액이 책정이 돼 그치 맞아 맞아 잡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맞아 맞아 잡고 있는 건 이해가 안 돼 플러스 100만 돼 그럼 플러스 있는 애들만 잡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거잖아 다 잡고 플러스 있는 애들 갖고 있고 마이너스는 버려 그래 다시 잡아 플러스 있는 애들 갖고 있고 마이너스 버려 이게 깔끔하다 그게 제일 깔끔해 전달 완료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플러스 우리 팀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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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1초 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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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확인 여기 와서 확인하자 잡아오면 이걸로 공유하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고 뭐야 뭐야 이거 착한가 나 모르겠어 도망가 뭐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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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야 누구야 안돼 안돼 나 잡으면 큰일 나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본부 데리고 가 야 바깥에 바깥에 윤정환 바깥에 윤정환 창문 쪽 윤정환 오케이 라저 오케이 라저 오케이 라저 밖에 있지 밖에 있지 밖에 있지 밖에 있지 어디 있었나 오봐 밖에 그 문 그 문 안 보이나 저쪽 어 안녕 큰일 났어 여기다 뭐하나 헬로 레츠고 형 감싸 호시 형 감싸 위에도 있었어? 여기부터야 아 진짜 여기서 먼저 하면 안 된다니까 맞아 얼마짜리 줘? 백만원이야 백만원 백만원 이거 본 게임이 아 끝났는 줄은 어떻게 하라 아니 멤버들 저거 잡지 말고 올라와 아무도 잡지 마 지금부터 얘들아 우리 이긴 거 같아 어? 시작부터? 얘들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렇게 됐네요 형 나도 빨리 오긴 했는데 허논이를 데리고 계단 올라오고 있는 중 허논이? 뭐 넣어줘도 돼 이거 다 첫 번째 잡은 거예요 어? 어? 이게 백만원이야 플러스? 어 우와 미쳤어 망이야? 백만원? 내가 잡았다 버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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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버논이가 필사적으로 피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돈 벌었다 아 야 어떻게 너무 좋다 어 플러스 백만원이라고? 진짜? 셋 다 백만원이야? 대박 셋 다 백만원이야? 가져와 잡죠 야 호시 형 이리 와봐 뭐야 뭐야 아 도망친 거 너무 만만하게 봤네 너 어디 잡혔냐 쉽지 않아 바로 밑에 있잖아 거기로 올라갔어 그래서 아 여기 어디 숨지 안 어디 숨지 안 갑자기 두드드드드드드드드 내려오는 거야 나 본부여 처음 알았어 나 호시 형 여기서는 야 솔직히 봐봐 지금 300만원이잖아 항상 너 50만원씩이야 응 그럼 우리 더 이상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우린 수비할 때 너는 막 1회차 마이너스 천원 2회차 플러스 천원 응 꽉꽉하고 잡혀 그냥 편하게 잡혀 그럼 결과적으로 잡혀서 플러스 5천원 2천원 해봤자 우리가 이겨 돈을 응 그니까 쟤네가 너무 시작을 크게 했어 우리가 다 잡혀서 300만원은 안 나오는데 아 누구 잡아볼까? 취미로 사냥 갔다 올게 그냥 취미로 사냥 갔다 와 갔다 오면 많이 잡으면 버리면 되지 뭐 야 처음부터 다 잡혔어? 그 층에 형이랑 같이 야외에서 다시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면 잡혀 무조건 얼마인지 다 공개된 거야? 어 봤어 그래서 화끈하게 시작하겠구나 하고 애들이 취미생활 하자 이러고선 어 잡히니까 좀 쉴까요? 앉으세요 좀 쉴까요 우리 제대로 잡을 생각 없어 형 나도 앉아있어야지 좋은 날입니다 지금 3회차입니다 3회차 3회차 시작입니다 왔어 형 쿱스 형 지금 둘러쌌다 해? 쿱스 잡을게요 쿱쿱쿵쿵쿵쿵 Rush 오케이 쿱스 지금 36개 demand 무서운가봐요 잡히기 싫은가봐요 앉아볼게요 이렇게 쉬 одного comprps 쉬어도 되나? 10분 pry 10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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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제 휴대기는 거 아니야? 휴대용? 무전기가 필요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수영이 장안이 죽어버렸어 오 명호야! 오 명호야! 명호야! 야 명호 왜 이렇게 빨라져? 명호야! 선명호 지금 8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감독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있다 오바 와 추격적 힘들다 오바 아니 감독님은 내보내줘야지 아니 너 찍어야 돼 넌 찍혀야 될 거 아니야 명호야! 왜 이렇게 많이 잡혔어 안 잡혔어 굽스? 어 대단하다 그만하고 안 되냐? 나 진짜 힘들어 뭐해! 형이 뭐해 뭐야 이 스태프야 오지마!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오지마! 안 갈게 안 갈게 9층 옥상에서 에스굽스 선용을 발견 오지마 인질극중 인질극중 어떻게 해야 될까 민규야 민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바 지시내려 주시옵소서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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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봐 얘들아 와봐 정환이 형 마이너스 300이야 버리자 30 30 야 쫄았잖아 흡수 형도 그럼 확인해볼게요 흡수 형도 마이너스 같은데 3회 차지 흡수 형 마이너스 30만원인가요? 나 버려? 어 버려 잘가 우리 이제 끝났어 5분만 기다렸다가 이제 끝내자 아이고 우리들의 300만원 지금 4회 차예요? 아이고 아 애들이 처음부터 다 잡혀버렸어 열심히 잡아 버려 했다가 근데 이미 쟤네한테 300만원이 가버려가지고 굳이 아까 네가 말한 것처럼 금액 안 줄 거야 지면 지내고 싶어 지면 지내고 싶어 나 거기로 가 그 카메라 감독님은 그쪽으로 가네 지면 조심하세요 야 여기 있자 어차피 5분 뒤에 우리 구청 올라가야 돼 그래도 조금 약간 장단에 놀아줘야 되지 않겠어? 야 우리 그러면 나랑 도겸이랑 거만 주러 갔다 올게 그래 여유로 천재긴 하겠다 오케이 호시 도겸 지금 거만 주러 가겠다고 호시 도겸 오케이 사회차 시작 사회차 시작이야 사회차 사회차 시작이야 사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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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엘리벤트 눌러 야 야 야 야 저거 100파원 플러스 야 이거 자꾸 물었잖아 윤정아 민정아 peas 오! 야! 윤정아, 배고프다 갔어요! 배고프다! 아, 진짜 멀어. 배우기 왜 뛰고 그래? 야, 조경아, 윤정아, 배꼽아. 야, 윤정아만 잡아. 아, 힘들어. 야, 뭐야, 오븐이 왜 이렇게 길어. 안녕하세요. 기자, 준입니다. 지금 현장, 호진! 정한이 형 잡고 있습니다. 야, 호진 정한이 형 잡아서 있는지 없는지는 기대하겠습니다. 아, 호진이 오늘 잡았을 것 같아. 야, 너가 가봐, 너가 가봐. 호진이 데리고 와. 방 안 갔다 왔는데? 오케이, 지금 올라간 중. 안 잡았지? 안 잡았지?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오케이! 괜히 뛴 것 같은데? 네! 아, 다 공개 중이네. 컴온! 예! 와, 우리 대박이야. 그냥 다 잡았으면 우리 600이었네, 진짜. 700이었구나. 700이면 공인팀도 힘들 텐데. 고생했다. 그냥 다 못 잡지. 300이면 온이냐. 좋은 아이디어다. 아, 그래도 3명만 잡히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야, 잡히면 안 됐어. 좋구만, 아주 좋아. 호수. 시작이 좋아. 저희들의 이번 작전은 뭡니까? 우리 다 통일하자. 어. 모든 멤버들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플러스 10만 원씩. 금액을 최선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잡혀도. 너무 또 최선을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20만 원짜리 만들자. 호시 형 20만 원 할래? 20만 원? 어. 형 20만 원의 남자가 되는 거야. 10만 원보다 낫잖아. 100만 원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될 수가 없어. 그럼 절대 못 돼, 너. 좀 더 가지고 놀아줄까? 좀 더? 30만 원 할래?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상대 팀이 재미없어질 수도 있는데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재미있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하고 쉬울 건데. 방송할 거야, 승리할 거야? 승리. 나도 오늘은 승리를 하고 싶어. 나도 승리하고 싶어. 왜냐하면 저게 지금 머리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 저긴 많이 당황했어. 우린 지금 선심 써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재미있게 20, 25, 30이야. 마이너스 75. 됐죠, 이 정도면? 그다음에 이거 통일. 다 달라. 그냥 우리는 언제 잡혀도 상관없어. 여섯 명 다 잡혀도 최대 180 아니면 최대 120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회차는 우리가 바보처럼 1,000원, 2,000원 해도 되잖아요. 이번 회차는 재밌게. 거짓 정보는 세 명만 딱 얘기해. 화장실 6번째 변기에 앉아 있는다. 진짜 변기에다. 거짓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는 거지. 마이너스 때, 3회차 때 야외에만 있는다 이런 거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우리는 무조건 안 잡히면 돼. 안 잡히는 게 최선인데 잡혀도 너무 쫄지 말고. 간질간질하게 그냥 마지막에 돈을 딱 남길 거야, 우리는. 마이너스 3,000원, 2,000원, 3,000원.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1,000원. 마이너스 4,000원. 마이너스 3,000원. 마이너스 4,000원. 아 이게 지형을 모르니까 그냥 야외로 나갔다가 그 풀숲에 있으면 안 됐어. 나갈 타이밍에 쟤네가 내려온 거야.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서 일단 거기 있었는데 걔네가 그 문을 들어오는 순간 잡힌 거야. 설마 이제 자기들이 우리보다 지형을 더 잘 안다고 우리 전략을 똑같이 할 리가 없겠지? 아 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똑같이 안 할 것 같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빨리 가자마자 잡아봐야지 뭐 그냥 이거 최대한 안 쓰는데? 아니 쓰는데 필요할 때 쓰는데 어디 있다 저기 있다 그냥 멋 부리고 싶을 때 써 애들 도망가는 걸 일단 여기에서 좀 보고 있어야 돼 보여? 이게 여기에서 다 보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알려줘야 돼 저기 누구 있고 여기 누구 있고 아니면 뛰기 힘든 멤버 여기서 보고 있어 내가 여기 있을게 진짜 다 잡아야 된다 우리 이번에 차곡하고 잘 쌓아야 돼 우리가 다음에 역전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는 그냥 위치만 잘 잡아놔 오늘 현금 딱 걸어가고 나도 오케이 가자 지금 잘 도망치자 파이팅 어디로 가야 되지? 나 야호에 갈게 아직 나가지 마 저쪽에서 보여 저쪽에서 보여 무섭다 이거 무섭다 이거 한 사람이 숨어요 빨리 숨으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잘 들리지?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자 우리 팀 한번 잡으러 가보자 얘네 어디 잘 숨어 있을 거야 7층 야외 볼게요 안녕 난 아까 그냥 여기 볼게 거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비테일 아이고 도겸이 형 아이고 도겸이 형 왔다 된다 왔다 어 여기 야외에 도겸이 나왔습니다 네 네 승관이도 나왔고요 그 위에 달고 있어요 야 올라가도 된 거야? 야? 야 저기로도 올라갈 수 있어? 열심히 도망가네 내가 숨었던 것들에 숨어있는 사람 없겠지? 우와 조수야 잘 뛰어 아이고 도망간다 야 저기로도 올라갈 수 있어? 못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아이고 도겸이 형 다쳐 걸렸다 도겸이 형 다쳐 미안해 뭐? 거기서 숨었는데 뭐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 쟤는 못 보더라 두 명은 못 봤어요 여기 야외 밑에 민규 또 있습니다 아이고 민규 형 아 너무 빨라 안녕 너무 힘들어 시청 2명 포획 도겸 잡았습니다 야 승관아 야 간다 옛날에 바스타즈 촬영할 때도 고립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그래도 한 번 좀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너무 또 여기 근데 여기 아 근데 벗어낼 수가 없는 게 너무 안전해서 아 참 원우 왜 여기 와 쿱스 터치하고 나 끌고 가지도 않고 그냥 다른 애 잡아라 그래 아니 야 야 너는 데리고 왔는데 왜 아무도 금액도 확인 안 해 거기 있어 그냥 어 7층 2명 포획 하아 이때는 어디 쪽으로 가야 되나 형이 나 잡았지 민규 형 형은 내가 나 잡았지 그치 나 잡았지 breaths 주아야 가자 솔직히 한 명쯤은 잡히지 너는 못 잡지 너는 안 잡히지 내가 에이 뭔 소리야 지금 여기 딱 있는데 뭔가 일부러 하는 것 같다 금액 확인하고 철라울드 다 풀자 그냥 아니 아니 잡을래? 다 잡아갈 건데 우리 다 얘들 금액 확인하고 다 보내자 네 명 다 금액 확인할게요 승관이는 잡혔나? 쟤 넵도 저기 갇혔어 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안 도망진다는 걸 보장할 수 있어? 보장을 못해주지 넌 보장을 해도 쟤 보여주고 싶어 아 진짜 여기서 어떻게 도망가 네가 먼저 도망가라고 아니 잡았어 승관이 잡았어 누구 남았어? 내가 보면 내가 뛰어야 될 거 같아 어 한번 뛰어라 너 누구 봐봐 내가 얼마나 했더라? 여기 있을까? 여기 있어도 나 2회차도 도겸 잠깐만 잠깐만 탈차했어 1번 갔어 구청으로? 좀 알아서 오라 가면 돼 지금 여기로 오면 돼 응 보라가 어 모두 20만 원 재밌을 거야 도겸 20 다 20이구나 오케이 그냥 다 20으로 알게요 그냥 아 맞네 다 20이네 승관이 2회차니까 승관이 봐야 돼요 25만 원 아 오케이 지금 풀어자 그냥 지금 풀어주면서 따라다니자 아 도박하시겠다는 거구나 아 우린 도박이야 야 근데 나 이 팀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나 이 팀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앉아 얘 얼마예요 얘 얘 25만 원이지 분명 그럼 다 다 통일한 거네 수색의 승관이 야 주로가 보아 25만 원밖에 안 되면서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나 별로 의미 있는 멤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나한테 우리가 이거 지금 시간을 시간 되돌리기 스킬 쓸 수 있나요? 아 뒤로 돌리기 그냥 3회차 말로 해가지고 얘네 뿌리고 저희가 1분 뒤부터 잡을게요 분량은? 그 다음 토크라도 하고 그 다음 토크 지금 몇 회차죠? 지금 3회차야 3회차 그러면 형들은 3회차 때 안 잡고 4회차 때 잡는다는 거야? 어어 왜 4회차가 좀 불안한가 봐? 도겸이 불안하지 않아 그럼 지금 가라고 하자 갈게요 좀 이따 봐 좀 이따 봐 고마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디로 도망가는지 봐 이제 보고 있어 나 어디 안 갈 거야? 어 어디 있어 여기 데이트 형 응? 지금 종 울리면 원우 형 잡아 응 둘 셋 야 걸렸어 우리 아니 여기서 또 3라운드도 여기 있고 4라운드도 여기 있으면 분량이 또 안 나오니까 근데 저번에 이제 아 그 바스터드 그거 할 때 한 2주를 2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주 때 나오는데 아이 그래도 좀 있어야겠다 그때도 이 머리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안녕 나는 진짜 야외 있었잖아 네 저희 앞에 호시 있어요 호시야 그냥 밖에나 보자 형 진짜 어 야 같이 돌아다니는데? 그래 나 안 잡을 거잖아 그치? 도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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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우 형 연우 형 자 하이파이비 가자 앉아 저거 울렸어? 네? 아니요 저거 아자 울렸다 신발이 미끄러워요 터치 터치 슈아 형 터치했죠? 터치 안 했어 수현이 돌아왔어요 수현이 돌아왔어요 야 쌤이 터치 되니까 선대 형 안으로 잡았고 승훈이 올라갔어요 승훈이 올라왔어요 승훈이 올라왔어요 아 승훈이 올라왔어요 원 승훈이는 거기 있어 그냥 형이랑 같이 있자 여기에 승훈이 잡혔어? 승훈이 갖다 아직 안 잡혔어. 지금 4라운드 시작했잖아. 4라운드야, 지금 4라운드야. 잡아, 다. 이리 와. 어. 아 빨리, 시간 아까워 저거. 잡혔어? 에이, 도망가지. 오케이. 네, 여기 호시랑 도겸이를 잡았어요. 괜찮아. 과연? 어허. 야 많이 들었어. 20이야? 아니야, 우리 30씩. 30. 180. 1차, 2차, 4차 다 잡아도 이길 수가 없네. 그래도 많이 가져갔다, 180은. 근데 비슷해. 우리도 25만 원 차이지. 건 거는 비슷해. 근데 어떻게 우리 1차, 2차, 4차 다 잡아도 이길 수가 없네. 어떻게도 이길 수가 없네. 맞아, 맞아. 너무 얄밉게 했다. 아니 좀 들였다 생각했는데. 저는 30억. 준 팀을 공격 한 번 더 하고 어쨌든 리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너네부터 또 내려가서. 아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다? 하하하. 재밌네. 형, 우리가 가격 다 짜고 그냥 분부로 올라가자. 그냥 올라간 다음에 앉아있자. 그리고 잡고 싶을 때 잡겠지, 퇴근을. 아니지, 그게 안 되지. 마이너스는 거 잡고 버리지. 방송 분량이 좀 안 나오잖아. 내가 잡았어, 1라운드에. 마이너스야, 버려. 잡았어, 1라운드에. 플러스야, 갖고 있어. 그럼 플러스는 거잖아. 그럴 수가 없지. 그럼 여기 앉아있을까? 그래. 심리 싸움이야. 잡으려야 말라는 니네 싸움인데 잡히는 순간 이미 한 번 돈이 까지면 그다음부터 더 잡히게 쉬워지니까 우리 통일도 하면 안 될 것 같지. 그냥 이렇게 할래? 1, 2, 3, 4가 있잖아. 그럼 다 20만 원씩 그냥.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자. 그렇지. 오, 괜찮다. 그리고 짝을 찍자. 내가 슈환이랑 팀을 가 볼게. 나랑 도겸이랑 갈게, 우리. 형이랑 도겸이랑 가면 안 돼. 플러스인 사람과 마이너스 사람이 짝이 돼야지. 붙여있다 같이 잡히면 언제 잡혀도 같이 잡히면 같은 라운드 잡히면 0원인구, 걔네도. 근데 이럴 수도 있어. 플러스를 잡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잖아. 마이너스 버리고 플러스만 남겨놓고 계속 갈 수도 있어. 야, 그러면은 민규야,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두 명만 또 따라서 마이마필플 이걸로 가자.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 대단하다.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톡톡이 하필 왜 형인 게 왜 기준이 부르는 게 좋지 않지? 뭔지 알지? 나는 그 생각이 있어. 아, 내가 노래 부르고 춤추는 직업을 잘 산다, 누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이렇게 잘하는 걸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고 뛰어 있으나 하나 할까? 그래도 오늘은 잡기가 좀 편해서 좋다. 아, 좋은데? 약간 정쳤는데 이렇게 여유로우니까? 여기 등지고 있을까? 뒤를 좀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냥 이쪽으로 내려올 텐데 이거 화면을 다 바꿔야 되잖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감독님. 아, 생활 역시. 온다, 온다. 시작한 거 아니야? 아유, 왔네. 다 잡으면 됐나? 매 순간 다 잡은 다음에 마이너스 끌려주고 와, 쥬이 6명 잡았어! 박수!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천천히 올라가자. 야, 쥬이 6명 잡았어. 박수! 박수! 쥬이 형, 6명, 와! 근데 나는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무조건 이기이기 만들고 장치를 걸어놓고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그럼 진짜 섭섭해 지금 아니야 우리 진짜 그거 안 하려고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다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얘네는 어차피 또 아까 보니까 돈을 그냥 다 비스피트하게 걸어놓은 거 같아 그 아마 그러랬지 그냥 플러스인 애들은 냅두고 마이너스 버리고 그냥 다음 차 할 때 플러스인 애들은 다 마이너스 버리고 그냥 계속해서 다 잡아주자 다음부터 열심히 도망가자 우리는 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안 받네 아 다 잡으면 다 0원으로 되는 거구나 야 얘네 4회차까지 풀지 마 그냥 제가 다 안 풀어주는 거예요? 네 팩스 보내줘요 제가 아 유지아 저 형 굿스 형 서운해 안 해 우리 오늘 이건 그냥 다 예능이에요 아니죠? 예능은 진짜 감정 안 상하기로 했지? 어 예능은 예능으로 받아들여야죠 형 표정이 지금 감정이야 아니야 너희들이 다 썼는 거에요 형 표정이 감정이래 야 그럼 나 감정 있지? 나 롱이 좀 풀어 야 마이너스 풀자 그래 민규 형 가고 소시 형 가고 아 감사합니다 네 마이너스 친구들 가세요 네 야 우리 팀에 좀 일러가서 저기 가서 회의 좀 하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2회차를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도겸 원우 슈아 형 잘 쉬고 있어 우리 잡히면 안 돼 승관아 우리 진짜 잡히면 안 돼 우리 진짜 잡히면 안 돼 우리 진짜 잡히면 안 돼 2라운드가 얼마 시간이 안 남았어 2라운드 1분 남았어 1분 2라운드 1분 남았어 1분 결정했어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간다 저희 2라운드 잡힌 상관없는데 We're walking 100초 Let's go 잘 축축하는 사람 가서... 가자 가자 흐흐흐흐해 의외의 장소 있었거든? 저하게 잡혔는데 너 그게 마이너스야? 모르겠어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모르겠어 아 플러스네 그럼 앉아 아 자 20이네 지금 잡으면 된가요? 어 잡아 아 진짜 많이 민규야 아우 어려워 죽겠다 3라운드다 잡어 그냥?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승관이 민규 아니 우리 이제와 자신 갔다 왔어 아 승관아 그냥 형이랑 같이 가자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 아 미안 아 미안 아 이거 안 돼 망했어 나 어떡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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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있어 그저 있어 그저 있어 민규이랑 승관이 다 패스 가자 올라가자 아 그래? 너 없어? 형이 어디 갔지? 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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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았어 홍시 잡았어? 올라가자 지금 벌써 3회차야? 다 봐주세요 네 민규도 확인해주세요 승관이랑 그럼 감정적으로 나오면 지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지는 거야 그치 승관 알겠지 오 눈빛이 약간 아직 놓치지 못했는데 아직 감정이야 내가 불리했던 게 아니잖아 내가 불리했던 그렇지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가니까 빨리 빨리 봐주세요 맞아 맞아 네 감정 이건 너네한테 하는 게 아니야 가세요 민규 가 빨리 가 민규 풀었습니다 1분 스타트 승관이 앉아 승관이 앉아있고 민규 밖에 안 남았어? 나 나도 갈걸? 너 초반에 잡혔잖아 아 야 이제 가자 민규 잡으러 가자 종 올리고 잡아야 돼 민규 형 잡혀 오겠지 안 잡히면 대박인데 밖으로 나가면 알려줘 A사 확인 나는 계단 좀 가볼게 아 이렇게 다 오면 누군가 이거는 잡힐 거 같은데 굳이 가야 되나? 감독님이 여기 계시면 민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민규 감독님 누군지 외워둘걸 거기 잘 봐봐 나 여기부터 확인할 테니까 어 여기 감독님이 찍고 있는데 이거 민규 따라다니는 감독님 같거든 그러면 저기 쓰레기 뒤나 여기 밖에 있는 거 같은데? 뭐 하냐? 야 아직 잡으면 안 돼 민규 기우 씨 오 차 나왔어? 3m 차도 잡아버려가지고 안 잡힐어? 나 3m 차에 잡았어 3m 차 우와 대박 4m 차 종 올려서 나 못 파는구나 아 못 팔아 진짜 5초 차이 맞아 5초 차이야 오케이 오케이 22, 22, 22, 22 맞네 지금 저희 팀이 260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음 게임은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우리가 다음 게임 때 이기려면 마이너스 1 때만 잡혀야 돼 근데 얘들이 안 잡으면 끝인데 어 잡을게 열심히 더 걸고 싶어 아니야 괜찮아 나 아예 되어 있어 우리 가자 우리 밑으로 가자 솔직히 이기려면 그냥 라운드마다 아무렇게나 잡아서 플러스 하나만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 다 넣어줘 다 넣어줘 그냥 1, 2라운드만 최대한 많이 잡고 풀어주고 많이 잡고 풀어주고 근데 명호는 1원씩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1원 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머리 썼다고 얘기하면서 나간다고? 나간다고? 내가 보기엔 처음 작전은 그대로 가자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쟤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조금만 가져가도 이제 다시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마이너스 먹으려고 할까 마이너스 크게 부를 거야 생각 아이스 근데 플러스가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늘리자 그리고 최대한 늘리고 우리끼리 고개 사 먹자 다 같이 그래 그래 정보요 정보요? 어 뭐야? 플러스 금액이 아예 역전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약간 좀 그렇죠 소심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주고 내가 다음 라운드 때 로비스파고 스파이? 스파이? 저 형 방송 이렇게 하셨나 지금까지? 이야 이 형 사기꾼이네 사기꾼이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도 약간 간단하게 해주면 그래 재밌게 하자 그래 그러면 그거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진짜 20씩 하자 다 잡으면 동점인 걸로 우리가 지금 0원이 되지 않아 다 잡혀서 0원이 되지 근데 한 명만 플러스만 잡아도 게임은 이긴 거야 아 그치 그치 그리고 상대팀한테도 그렇게 너무 천 원 막 1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 말해주고 뭐 나 약간 2팀 된 거 같은데 이제 게임은 이긴 거야 돈은 그때 형한테 받는 상대팀이 아 이렇게 바로 버렸어 미안해 아 한 사람도 20만 원씩 갈게요 나도 약간 보여주는 게 좀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야 그런 게 좀 있어야 돼 아니 거기 계속 있지 야 뭐 정보 왔어? 뭐래 뭐래 뭐라 했는데 미쳤다 미쳤다 1, 2, 3을 다 마이너스로 하고 4만 플러스로 갈 건데 그 대신 20% 떼달래 그러니까 상선에서 자기가 자기 알려줬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우리만 알고 있는데 하.. 그런 거 같은데 네? 우리 오늘 이 촬영장을 벗어날 때까지 무조건 비밀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촬영장 벗어나서도 비밀로 하네 평생 비밀로 합시다 우리 1, 2, 3 라운드 다 열심히 잡아야 되고 이걸 확인하면서 추측하는 척을 해야 돼 석이 형이 뒤통수 치지는 않겠지? 그럴 리는 없겠지? 기다려라 내가 간다 우리가 간다 여긴 호랑이 거기 누구 있나? 아직 안 보인다 어? 애들 어디로 다 숨었대? 그러게 어디 있지 애들? 잘 숨었다 샅샅이 뒤져봐 어? 여기 진짜 없는데? 설마 다 옥상으로 가진 않겠지? 야 이렇게 잘 숨었다고? 뭐 어디가 온 거야? 여기 있나? 거기 들어갔지? 여기 들어간 거 같은데? 어 자기네들이 이거 절로 도망가서 얻을 게 뭐야? 쟤네 우리한테 지금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일 때 위에 있어? 없어 없어 야 잠깐만 이거 작전이 약간 애매한데? 우리 1, 2, 3에 잡아가고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 마이너스인지 아니 근데 다 어딨대? 진짜 잘 숨었네 걱정 마라 난 검이니까 야 다 집에 간 거 아니야? 간 걸 수도 있겠다 졌다 생각하고 갔나 보다 쟀다 생각하고 갔나 보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1회 끝 왜? 아니 어디 있지?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없어 아 윤정은 밖에 있다 야 아직 있다 저기 야 잠깐만 나랑 아 내가 저리로 갈게 너 둘이요 반대쪽 가줘 어 나도 내려가야겠다 오케이 호시 내려가겠다 야 이야기를 나누자 이야기를 나누자 아니 근데 왜 어디 있었어? 기다려 뒤로 가 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알겠어 뒤로 가봐 뒤에 원우도 있으니까 원 없네 에이 가자 야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잖아 아니야 형 우리 그런 시간이 없어 빨리 다 잡아놓고 플러스를 만들어야 돼 빨리 따라와 야 나는 괜찮아 나 알아서 올라갈게 뭐야 잡혔어? 어 일단 정한이 형 잡았으니까 야 가서 정한이 형 확인해 자 정한이 형 금액 한 번만 공개해 주시죠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정한 마이너스 20 버릴게요 왜 버리 왜 버린다고 해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야, 잡아봐. 아! 야! 명호! 아! 야! 명호! 아! 야! 명호! 아악! 야 그냥 빨리 잡아 잡아 잡고 바로 확인해 너 잡아! 큰일해 자 오케이 준영이면 얘 데리고 올라가 빨리 올라가 내가 준희 우지 확인하고 그 할게 야! 금시 형 했다! 오케이! 금시 형 내가 데리고 올라가서 확인할게 우리 귀염댕이 와 너무 예쁜데? 자 지금 명호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노을이 너무 예뻐서 지금 사진 찍고 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확인해주세요 아 다 잡은가? 처음에 어디 갔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꿈도 모르는 곳에 있었어 나중에 확인을 이것만 봐도 알겠다 이것만 봐도 너 땅굴 봤지? 오케이 지금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니까 다 이제 나가주세요 저희 7층으로 모일게 7층 아 아 아 정말 약간 보아하니 마이너스 같은데 아니야 일단 쳐볼게 디나이 계속 뛰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야 잡히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아니야 다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저 형 김현태가 잡아도 되잖아 아 아 못 잡으게 아 아 지금 윤정은 지금 8층에서 우릴 약올리고 있다 못 잡으게 못 잡으게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아니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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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야 승강아 잘했어 3회 쳤대냐? 어 와 방금 방금 레전드 레전드였다 나이 먹은 형을 이렇게 잡고 싶니? 형 나이 먹고 그렇게 놀리고 싶은데 네 내 형 진짜 얄 걸렸어 어 3라운드 디노 정한 알려주세요 정한 3회차 마이너스 50 디노 3회차 마이너스 30 두 분 다 풀겠습니다 얘네 마지막에 플러스 다 했구나 야 무조건 알았다 4회차 다 플러스인 거 같아 맞아 얘네 4회차 다 플러스야 이게 작전이었어 4회차 다 플러스인 거 같아 4회차 다 플러스 무조건 잡아야 돼 쟤네 아까 그 1회차 때 숨어있던데 거기 어디인지 아세요? 거기 거기 클리어했어 괜찮아 아니 그 수업들 이제 다 안 보지 이제 과도 좀 잡을 수 있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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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있었어요 아 아 막 밀고 갔었거든요 지금? 감독님들 걸렸잖아요 형이 여기서 살고 있어서 저 사이로 안 나가면 형이 진짜 아닌 거야 지금 감독님 감독님 너무 잘 도와주셔 그리고 야 나 10초 만 사회차 종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사회차 종 약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야 다른 애들 잡아 우리 괜찮으니까 나 10초 만 믿을게 얘들아 아직 야외에 안 보여요? 아이고 천사장 왔어? 우리가 같은 팀이 아니라는 게 참 많이 아쉬워 윤정은 8층 아니 아쉬워 어떻게 정한영 잡으려고 나 잡으려고 윤정은 7층 디노 잡았어 윤정은 8층 올라가 자 여기 계단지원 아 너 잡았어 이미? 윤정은 잡았어요 아휴 아휴 자 이제 다 잡으면 되는데 사회차입니다 쿱스 형 포악했습니다 에스쿱스 포악했어요 아휴 나무 딜 안 와 그냥 잡히는데 이거? 아휴 아휴 문철이 잡았어 형 왜 너 여기 있어 어? 안녕? 어? 어 안녕? 아 안녕? 어 뭐야 뭐야 이거 자 얼떨결에 우지 잡았다 얼떨결에 얼떨결에 우지 포핵 저희 그만 짓고 모이실게요 그냥 돈 체크 좀 할게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저기 조심하라 승급 잡기요 뭐야? 아 잡기 싫어 아 네 잡기요 뭐야? 아 잡기 싫어 뭐야?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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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저거 어? 잠깐만 이리 와 아 아 아 자 잡았어요 지금 없는 멤버 누군가요? 없는 멤버 누구죠? 어 버논이 없네 잘 쓴네 버논이었다 버논이 버논이 찾고 와? 그냥 올라오자 지금 버논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긴 거면 이긴 거고 진 거면 진 거야 그치 오케이 라저 됐 오케이 4회차 끝났다 4회차 끝났다 자 모두 모두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거기 숨는 거 괜찮아?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기 있어? 문 안 잠가는데? 됐어 그냥 상금으로 다 같이 고기나 먹고 어 기분 좋으면 되지 상금 있으면 좋겠다 어 버논이 버논이 고생했다 잘 도망 다녔네 다 왔나?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결과 보여주세요 아 오늘 힘들고 재밌었다 이거야? 이거야? 아 그거 봐 플러스네 다 처음이야 우리는 처음이랑 똑같았어요 우와 우리랑 또 딜 치면 어때요? 원래 부럽고 있어야지 우리가 60% 줄게요 그래서 애들이 적힌 1차, 2차, 3차, 4차의 안을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방송을 만들어 보자 아니 우린 주식하는 사람을 고용한 거지 지금부터 이제 다 비밀이야 현석이 형이 이제 인기팀에 붙어서 국기팀 정보를 알려주기로 한번 가자 제대로 한번 가자 얘네 뿌리고 저희가 1분 뒤부터 잡을게요 아 부박하시겠다는 거구나 우리는 부박이야 여기는 이제 두 명씩 붙어 다니면 두 명 다 잡으면 영웅이 돼 총 울리면 원우 형 잡아 총 울렸어? 울렸다 잡아 다 그냥 현석이 형 우리가 매수했으니까 어차피 쟤는 우리 마지막에 다 플러스라고 한다면 다 마이너스 줄 거야 애들은 다 돈을 매수할 때 저희는 PD님을 매수했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너 매수했지 일로 와 20%로 현석이 형을 매수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는 60%로 현석이 형을 매수했습니다 얻은 거야 현석이 얻은 거야 현석이 얻은 거야 현석이 저희는 작전 주고 브로커 역할을 해주셨죠 이래가지고 1회차에 가고 다시 숨어주던 거야 거기 그래서 1회차 때 다 숨어주던 거야 그때 없었구나 그래서 어 진짜 영약 영약하다 네 왜? 그렇게 덤덩하게 얘기하면 다 짜증 나네 갑자기 잠깐만 감정적으로 나와야 돼 나올 수밖에 없잖아 들여보자 마이너스 180만원에서 120만원시고요 네 준팀은 1차 180만원 2차 80만원 총 260만원으로 준팀이 웨이 와 야 믿지 말았어야 돼 아 잠시만 야 숨부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민규 오늘 겨우 사람을 믿지 말자 아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아 진짜로 난 반칙이랑 이런 거 다 쓸 거야 이제 내가 이게 주식의 컨셉에 맞게 내수를 했다 그럼 얼마 받는 거예요 보사? 백지수표로 백지수표로 주고 그냥 뭐 추후에 정해서 준다던데요 그래? 차감 차감 저희 주장인 준 씨가 가서 받으세요 아 그래요? 이니욱 진짜 축하합니다 많이 좋아 아무튼 게임은 게임일 뿐이지만 감정은 상한다 상한다 난 이제 게임 할 때 절대 안 봐줄 거예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야 PD는 믿지 마라 PD는 결국 방송을 만들어내는구나 만들어낸 사람이다 분명 없을까 봐 아 그럼 영어 로스 만들어 볼까? 이러고 했다가 쫄딱 망했네 그냥 다 같이 그냥 고기 먹으면서 그래요 그래요 야 너 박수! 박수! 아 좋다 자 시즌 2는 없을 거야 가자! 잡자! 가자 얘들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리액션을 못 하겠어 아 이거 게임인데 게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지금 내려가는 팀이었잖아 그럼 넌 놀아나는 거 같아 그렇지 아 화 많이 날 거 같아 그러면 그래야 거인 세븐틴 재밌지 근데 이게 재밌긴 해 그냥 예능을 내는 게 예능이잖아 걔네 사실 형실도 그래 우린 모르는 거야 더 그래 무섭게 하지 마 무섭게 하지 마 그렇지 이 세상은 진짜 그렇지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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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